이강덕 포항시장이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. 민선 측이 3주년 회견에서 해왔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. 향후 시정 운영도 추진해온 사업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3선 도전 의사를 피력했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. 이 시장은 30일 민선 7기 3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건 시민의 뜻이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해왔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. 지속가능한 도시 모양으로 해놓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.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해놓고 싶은 것이 제 신정입니다. 그러면서 안팎과의 소통이 기대에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던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모든 민원을 다 더 많이 신경 써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맞죠. 더욱 노력하도록 한다는 말씀 이외에는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시정 운영과 관련해선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가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완성의 시간으로 더 큰 포항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. 그린웨이와 하천 생태복원의 확장성을 가하고 1조 원 넘게 투입되는 도시 재생을 통해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도시 공간을 꾸미겠다는 겁니다. 배터리와 바이오 등 3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완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포항 관광의 새로운 길도 개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수소권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의료복지체계를 갖추고 장치하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. 문화와 예술, 스포츠 이런 것들과 함께 수생의 전주기에 걸친 생활복지를 재임 기간 지표상 감소한 포항 인구 회복에 대해서는 지방의 정주 여건 기반이 더 다져져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비판했습니다. 이 시장은 아울러 지진과 코로나 등 각종 재난 극복과 안전도시 구축,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나가는 게 큰 과제라고 꼽았습니다. hcn뉴스 장혜수입니다.